도완이 그걸 먹으면 어떡해 이건 먹는거 아니야, 이거 세우는거야 이렇게 딱 채연이 어디갔어 역시 너 뭐하게 이거 집었어 옳지 커피 다 내려놔 이거 빼, 가봐 감자 어, 감자를 심었어 언니가 감자 심었다 애는 어디가 있니? 어디가 있니? 채연이 어디가 있어 잘 알고 있어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뭐가 많지? 어이, 뭐야 그건? 꽃잎이래 하얀 미야우